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 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955년생으로 전북 장수 출신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웨스터 일리노이 대학교 정치학 석사 위와 같은 이력을 가진 인물은 현재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회 이력입니다. 상임위원이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상임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기간이며 위원회 임기는 6년입니다. 위원은 모두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인명, 성출 또는 지명돼야 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인사요건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자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조건을 조혜주 상임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파괴한 것입니다. 위원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은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직급상으로서는 2017년도 12월 27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 상위에 위치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7인의 인물들은 비상건위원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자는 조혜주 상임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크게 사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인물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무리하게 뭔가를 밀어붙일 때는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1순위는 재집권을 넘어서 잠기 집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집권을 넘어서 장기 집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간일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혜주 임명 강행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크게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인 것은 모두가 다 공유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밀어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2019년 1월 24일 장관급에 해당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조혜주 씨를 임명할 때 야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고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정도로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격렬한 반대는 분명히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청문회 거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그를 꼭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절차도 생략해버리고 42일 만에 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체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일보조차도 2019년 1월 25일 사슬에서 아주 예리한 그런 비판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조혜주 위원회 대선 캠프 이력이 결정적 하자라면 청문회를 열어서 차근차근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인사를 끝까지 상임위원으로 고집한 청와대의 불통도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불통이라기보다도 너무나 그 인물이 절실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직권과 장기직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혜주 상임위원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국일보의 사슬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 임명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정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선거물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일 수밖에 없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있다. 민주당은 실제 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행정착오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그가 실제로 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행정착오로 조혜주라는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천연형스럽게 합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다 기가 찬 거죠. 차라리 떳떳하게 했지만 이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를 임명한 아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명권자가 조혜주 상임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이는 최고자리에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하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4.15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지금 와서 한편으로는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를 자초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인지 화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